내 파트너는 너랑 관계없잖아 관계없어요 진짜 당사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야! 말 좋군 가워짓는 포즈 하지 마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게 뭔데 가워짓는 표정 하지? 아 담았어 담았어 아아악 아아 삼았다 시작부터 비틀거리는 우리 사장님의 모습이다 자 갑시다 우선 조이콘을 장착하는 모습이다 조선이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 진동아 이것도 우리 사장님한테는 버거운 일이었다 잘 자작됐나? 오른쪽 조이콘을 슬라이드해서 링콘에 장착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슬라이드 해주세요 됐어요 링콘을 완성했습니다 좋았어! 어 이 느낌이구만! 충분한 공간이요? 충분한 공간이 없는데 이곳에는 반자의 무슨 충분한 공간을 뭘 바라는 거야 이 사람 그럼 당신에게 맞는 운동 부위를 정해야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아 나도 모르게 남성할뻔했네 남성할뻔했네 여성할뻔했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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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에요 나의 체중? 있는 힘껏 링콘을 안쪽으로 조여주세요 아 너무 힘든데?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저런 소리를 내면서도 하아 웃고 계시는 하아 우리 사장님을 위해 허리쉐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닛! 뭐야? 이런 미친! 어떻게 저런 근육량을 가질 수 있지? 손질한 녀석 감쪽같이 속아넘었구나 그나저나 좋은 보자 링! 이 몸을 저당무새에 가둬두다니 그 웃는 것도 방해할 수 없으리라 사라바닥! 나는 링이야 저 녀석이 내뿜는 어둠에 오라는 다양한 것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너를 보호해서 풀면 너도 저런 몸으로 나오는 거야? 나 약간 그런 근육려 취향이야 너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개인적으로 나이아에 나오는 토끼녀로 나왔으면 좋겠어 만남과 트레이닝은 장소를 가르치 않는 법 잠깐만 잘못 잡혔다 어 잠깐만 이거 회원님인데 이거 완전 느낌이 회원님 어 나를 먹을까봐 넣어놓는 놈이야 뉴비 발견했어 뿌잉뿌잉 왔어 가보자고 허벅질은 높이 들면 모르기 쉬워 이런 미친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이게 운동이 되나? 우리 사장님은 힘을 주면 못생겨져요 좀 쉬었다 가면 안될까? 미안해 골인 자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아니 미친 무슨 포즈라고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모으고 미친놈인가 허 양 으오 앞에 뭐있는데? 뭐야 이건 또 뭐야 큰 Japan 막 prob遊 내 pulled 거짓게 임 조인 굉장해! 좋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반범이한 기립을 채용하는 운동이야. 좋았어! 공감하면 행복해집니다. 김족국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클럽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에겐 벨스 클럽이 있다! 강한 운동 오지게 하네 진짜. 이렇게 해도 36칼로리예요? 말도 안 돼! 200칼로리도 빠질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밥 한 거기도 안 돼? 호흡을 지배하는 자랑 근육을 지배한다. 힘들다 싶을 땐 충분히 호흡한 거 있지마. 근육에 호흡 간다. 멋을 놓고 키워! 멋을 놓고 키워! 이거 쟤 만든 제작자는 정신 나간 애가 분명해. 와 정신 나간 녀석 진짜. 와 쟤 정신 나갔어 분명. 와 미친놈. 재능은 계속된다. 분명 니가 한 말이었지롱. 근데 너 때문에 가혹치여. 몸이 완전히 묻어졌어. 거냐? 그래서 니 다음 파트너냐? 내 파트너는 너랑 관계없잖아. 관계없어요 진짜. 당사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야! 왈도쿤 가워짖는 포즈하지 마라. 너 힘든 거 다 알아. 쟤 뭔데 가워짖는 표정하지? 어 내가 무슨 죄를 겪고 길링을 해야 되는 거지? 와 피 안다는 거 실화냐? 이 정도. 아 담았어 담았어. 어 담쌔uns 형들아. 아 당사님 안ыш답니다? 예입니다 마이크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 매쁜 한 활동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좋았어! 엄청난데? 잘했어! 잘 갑니다! 이번에야말로 잘 갑니다! 끝나는건 보스가 아닌 왈도쿤이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46칼로리야? 아직 혜민이 돌아오지 않았나봐! 부어크는 이제부터 노동의 적이다! 그 녀석과 월킹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리얼로 후회합니다 진짜! 리얼로 후회해요! 아뇨! 근데 훈련히 꿀려 쟤도 그래도 한가지 확실해졌어 리얼로 저토록 내빼게 만든건 도쿤니 덕분이야! 니가 내 파트너 다행이야! 니 파트너 오늘부로 관둘게! 오늘의 링피트 어드벤처 요약! 야무치! 진짜 야무치처럼 됐네! 쉬운데? 여긴 나한테 맡겨줘! 바이브 미리치 레이텔!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링피트 어드벤처 조회수 30만 나오면 2편 찍습니다 근데 안나올걸 알기때문에 그정도정도는 감수해야지 하... 이 영상은